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흘리면서 내시경을 보고 있는데 배관은 아주 깨끗한데 수평이 안 좋아요 수평이 안 좋아가지고 물의 압력으로 내려가는 배관 없습니다 노소나 역류 그런 증상은 전혀 없네요 물을 한번 꺼보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물소리도 좋고 그런데 수평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배관 자체가 그래서 초입에 좀 좋다가 이렇게 좋다가 끝까지 났어 물을 안 틀었더니 물의 압력으로 내려가는 배관이라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배관입니다 손도 계속 집어넣더니 좋아지는 구간은 나오네요 꺾어진 앨범으로 해서 물이 이거는 툭툭 떨어지고 수직관 이렇게 사용하는 관이고 툭툭 떨어지죠 수직관까지 구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평이 길게 안 좋은 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환경입니다 노동산 수제 수제